안녕하세요. 사이프의 휘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의 브이로그 촬영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의 오늘 하루 일상을 담으려고 찍고 있어요. 여기는 저의 방. 원희랑 같이 쓰는 저의 방이고요. 저희가 항상 말했던 저의 방. 천장과 저의 침대의 높이 보이시나요? 얼마나 낮은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푹신푹신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기도 누구 찍고 있는 거예요? 형 비니가 왔어요. 제가 지금 팩을 하고 있어서 원래 피부가 좋아서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솔직히. 저의 비니를 오늘 한번 골라볼까요? 검은색 비니, 회색 비니, 검은색 비니, 근데 좀 짧은 비니, 검은색 비니인데 좀 도톰한 비니.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맞아, 이러고 연습해요? 네. 이거 이거 원래 아이돌은 무슨 컨셉이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럼 저는 찍고 있어서 바쁜데 10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 이거 이거 괜히 온 것 같아요. 멋있다. 쓰리 투, 쓰리 치겠습니다. 짱. 비니를 썼고 제가 저는 후드쇼도 썼고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빨리 가방 제가 해준 거 보내주세요. 아, 맞아요. 네, 줘요. 제가 원희한테 탐내는 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도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룸메이지를 이사할게요. 그럼 안녕. 저희의 또 앞으로 여기에서 보완, 테이그 햄맵 주세요! 오빠 잘생겼어요! 도렑 씨 안녕하세요 히들이 아주 응원 중이에요 roup궁 GS 오늘 박수ki 받아났네 주영이 나한테 양도해줘 그럼 지금 써줘요? 응 하나 양도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Let's go! 태그가 너무 약했어 아! 태그 단독? 단독으로 해요 오케이! 5, 6, 7, 8 안녕! 형 끊어줘요 안 끊었으면 안 끊었으면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오늘 저희 댄스 연습이 있는 날이에요 아 우리 몸무게 다 풀갈까요? 아 몸무게 다 풀갈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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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늘 다들 오늘의 댄스 연습 고생 많으셨어요 끝이야 아 저희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볼링게임으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4명 다 사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먼저 할래 제가 먼저 할래 그게 너무 많네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요 아 싫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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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스크림 고마워요 아이스크림 많이 사가지고 숙소에 재개보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더 색다른 맛있네요 꿈놈 물 맛이 병균이 셀카 교실 할게요 제가 주로 셀카를 찍는 그런 무드가 형 막 대충 찍어요 대충 찍어도 잘 나와요 그건 아닌데 근데 진짜 막 신경쓰고 찍다보면 너무 인위적인데 대충 찍으면 내추럴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좀 그게 좋아요 너랑 같이 찍을까? 이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이뻐라 네 안녕하세요 히캠이에요 오늘 연습하려고 약간 늦은 시간에 왔지만 비가 와요 오늘은 걸측 자켓 이뻐라 빨강 빨강 흰색 흰색 블랙 오늘도 연습을 열심히 열심히 할 거에요 좋지 전 하루라도 운동 안하면 조금 기분이 찝찝해요 뭔가 제가 많이 먹기도 먹고 많이 움직이기도 움직이는데 적게 먹었다 해서 운동을 안해도 기분이 찝찝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조금 운동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진짜 비하인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짜 면세생 때 진짜 많이 운동할 때마다 덤덤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랑 운동할 때 제가 항상 엔딩 노래를 이걸 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좀 힘이 나요 진짜 운동할 때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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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새벽 연습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도안이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뭐라 왔냐? 이거 먹으면서 해요 하면서 기프티콘을 줬는데 이거를 딱 받았죠. 그래서 바로 쓰고 왔어요. 도안이한테 이런 걸 깨리다니. 진짜 도안이가 많이 컸어요. 진짜로. 휘가 바라보는 시장. 약간 사람들이 불멍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 이러고 있어요. 이 창문에 떨어지는 빗물이랑 창문에 맞을 때 나는 빗소리가 약간 힐링되는 기분이잖아요. 저는 그래. 파이퍼 화이팅. 대박 나죠? 안녕하세요. 히캠이에요. 지금 시간은 6시 15분이에요. 그럼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씻고 조금이라도 자고 바로 출근을 할 거기 때문에 얼른 가볼게요. 안녕. 안녕. 눈싸움 시작. 제발 져주세요. 눈물 나.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죠? 그쵸? 나 핸드폰 찍어야지? 되게 아련스트하네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아련스트한 거. 이 결과물은 나중에 공개될 것인가? 할 것인가? 그러면 안녕. 안녕.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안녕. 그러면 안녕. 그러면 안녕. 그러면 안녕. 안녕! 하 하 어렵네